추석 연휴, 국립묘지 참배객이 밀집될 경우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참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 기간에 현충원, 호국원 등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현장 참배 대신 온라인 참배 서비스로 개최 운영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립묘지, 야외벽, 봉안당, 미폐봉안소 등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예외적으로 예외묘역 현장 참배는 안장되신 분의 기일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 예약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재래실, 참배객 대기실, 휴게실, 식당 등 실내 편의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한 국립묘지 순환버스 운행이 중지됩니다.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중지되나 작고하신 분에 대한 현장 안장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국립묘지 일시 운영 중지에 따른 유족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참배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국립묘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참배와 충호의 글쓰기를 지원하며 국립묘지 의전단이 유족들의 요청을 받아 헌화 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9월 8일 수요일부터 9월 17일 금요일까지 전화 신청한 유족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9월 15일부터는 온라인 차례상 서비스를 구축해 시행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묘지 누리집 확인 및 유선으로 문에 바랍니다. 유가족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 추석 석류는 사이버 참배 서비스로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